하와이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총장 염지호입니다. 작년부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찾아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저희 가슴 깊이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꼭 다시 만나뵙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대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사립대학 최초로 백위내 대학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밖에서 항상 학교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교우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는 지속적인 대학 개혁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래의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창조를 위한 개척마을 파이빌이 얼마 전 완공되어서 학생들은 컨테이너 박스 스튜디오를 도전과 창의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대학 최초로 강의실 없이 111개의 토론실과 111개의 캐럴로 지어지는 SK미래관이 착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창의와 몰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학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고대는 2020년 세계 50대 대학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세계 50대 대학의 꿈은 단지 순위가 아니라 문명사적 대격변기에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겠다는 고려대학교의 굳은 다짐입니다. 멀리서도 민족대학의 소명, 세계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고대를 지켜봐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고대 가족이 모여 2016년을 뒤돌아보고 우정과 축복을 나누는 교우의 밤을 축하드리며 여기 모이신 교우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직접 뵐 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